자 이번 곡으로 결승전 진출자가 결정됩니다. 4강 첫번째 조 준비되셨나요?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4강 첫번째 조 두번째 곡 시작합니다. 카운트 들어갑니다. 셋! 둘! 아! 파!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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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어떻게 저걸 다 틀어? 바로 마지막으로! 이제 마지막으로! ㅎㅎㅎ 와~~ 아~~~ 아~~~~ 아~~~~ 근데 이겼어 자! 수고했슴다 아깝다 수고하셨습니다 1백수야? 2. 합산점수 윤상현 선수가 이겼어요